해피 버스데이 슈빈 예에에에에!! 정말 재밌는 싱그를 했는데 안해 아휴 고마워 your name 해피 버스 데이 슈빈 허팝이 제일 좋아하는 랜드 안전하게 휴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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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아유 소중해 아유 카메라가 옆에 있었잖아 아유 우리의 일정생활을 들이켜버렸네 휴닝이 좋겠다 자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형도 이쁘 아 이야봇땡 나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의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리고 자 다시 할께요 제가 볼게요 왜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나는 나만의 스페셜 나는 나만의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리고 추억 썩는 현실로 바로 지금 마음을 멈출까 나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의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리고 추억 썩는 현실로 코를 풀어라야 연진이 형 목소리 아니에요? 응 맞음 꿈의 문이 열리고 꿈의 문이 열리고 꿈의 문과 꿈의 문과 끝 에어링 오늘의 정체콜 스페셜 기본 내일 할렌린 헤드 Shawn 너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리고 추억 속는 현실로 So tell me what to do 태양을 멈추고 미소진을 받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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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know what that I want everything that I want 그 순간 먼저 널 어떤게 바뀌어 You Du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